공시가격의 상승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각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굉장히 논란들이 많은 부분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은요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에서 공시하는 가격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될 수 밖에 없는 요소다가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시세에 보통 통상적으로 뭐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공주택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한 80%에서 90%가량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중요하다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1년 공시가격 전국적으로 평균치 19.08%가 상승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 14년 이래로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그런 현실화율을 제구하고 있는 그런 정부의 지침사 이렇게 밖에 올릴 수 밖에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실거래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한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시가격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는 부산 지역들 그리고 대전과 울산을 비롯해서 세종신도시는 70%가량이 상승한 모습들 역대급의 상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1년 이제 14년 이래의 최고폭 상승을 했었던 공시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7.57%인데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치는 19.08%다 그만큼 좀 좋은 인기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의 평균치가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또한 일반 시가의 그런 상승분에 비해서 너무나도 높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시가격의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자, 유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는 최대 30% 이상의 상승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보유세라든가 이런 공시가의 상승은 보유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증가분이라든가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연금의 그런 탈락자들이 또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공시지가의 상승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공시가격의 단지라든가 주택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 그리고 또한 이의신청이 지난주였죠 지난주까지 이의신청이었는데 이의신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던 현상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공시가격은 어떻게 보면 조세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주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유세라든가 종부세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증벌적인 조세들이 조세 전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세라든가 월세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전세라든가 월세 그런 임대인으로서의 그런 권리들이 가격 상승을 높일 수 있는 조세 전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유주택자는 세부담이 증가되지만 무주택자는 주거비가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공시지가의 상승은 무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비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상향분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의 하락 현상들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보자면 정말 또 한 강의를 구성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유세의 부담분이 가장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일 기준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이전에 소유하고 있느냐 이후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부세의 납세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세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강남에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아파트 단지들 1억에서 많게는 한 5억 정도까지의 시세가 떨어져 있는 모습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그런 매물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금액 속 매물들이 쌓여야 사실상 전반적인 금액의 하락폭들이 나타날 텐데 또 그러지는 않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한 재건축 위주의 단지들은 오히려 또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서울 지역에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들에 대한 규제 민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규제들이 상당히 상당수의 그런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납부 기준일 이후 6월달 이후에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또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또 재테크를 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하시는데 중요한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타이밍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